하나의 말씀 출애국기 23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같이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거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미라 아멘 오늘 광야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광야에서 우리 청년이 봐야 할 산업인이니까 24 집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소론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쓴다 했습니다 거의 99.9%가 잘못된 방법을 쓰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무조건 돈이죠 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성공 출세 여기 집중되어 있죠 모든 청년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모든 일반 사람들도 돈과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성공과 출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잘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잘못된 방법을 99.9%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금 가진 청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소수예요 그야말로 소수죠 소수의 0.1%의 사람들이 보금을 가지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일반 사람도 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많이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위기와 어떤 굉장한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처리해가는 방법이 참 사람으로서 멋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왜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참 멋있다 아니 저런 큰 문제와 저런 위기와 저런 갈등을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사람에 의해 감동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보금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광야와 같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영적 상태에 불안이 있으면 불안한 응답이 오고요 영적 상태가 평안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그려와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청년들이 보금으로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주셨거든요 먼저 보금입니다 먼저 보금이고 그 보금 속에 있어야 내가 영적 싸움 그리고 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99.9%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소수의 보금 가진 사람 0.1% 거의 저와 여러분이죠 많은 청년들 중에 보금 있는 여러분들이 0.1%의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가요 저는 지난주도 우리 청년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제가 현장도 계속 가고 또 만남도 있었고 또 지난주도 영접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보금 편지 1과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금 편지 1과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말씀 나누는 거 보고 직원인데요 직원분이 저 목사님 되게 편안해 보인대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달합방 인도할 때 형식을 갖추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회사 안에서 찬송과 꺼내고 288장입니다 회사 안에서 288장 부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너무 조용하게 만나서 보금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고 딱 맞추고 나오니까 달합방이 그렇게 지속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직원 한 분이 그냥 목사님 보니까 되게 편안해 보인다 자기도 좀 보금을 들을 수 있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보금 편지 1과를 가지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1과 하면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금 편지를 1과를 하면서 그분에게 보금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제가 그런 만남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금 받고 영접하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제게는 그러니까 내용적 상태가 다른 거는 별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현장에서 보금 전하는 거에 또 보금 비닐 1과가 시작되어졌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달합방을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소개해 주셔서 청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또 만남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제 만남이 끊겨도 제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꼭 저를 찾아달라고 하고 또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죠 여러분들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했는데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졌을 때 영적 상태가 있고요 이루어지 못했을 때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속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져도 내 영적 상태가 틀린 거고요 뭔가 이루어지지 못해도 그 영적 상태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늘 보금 안에 있으면 뭔가 이루었다 이루어지 못했다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상태가 들어가야 돼요 보금이면 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속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돈에 속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에 속고 아니면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보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보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서론에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란 뜻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 뜻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 오늘 말씀 읽었죠 6월절, 맥주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수장절 이 응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리고 만나와 매출할기를 먹고 그것도 곡식을 저장할 만큼의 응답을 들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뭔가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난 뒤에 되는 거는 그건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어 오고 또 곡식을 저장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의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왜 광야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왜 광야에 들어가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담 말씀대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허감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 완전히 꺾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리려고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 이길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이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대로 광야에서 성공하는 거 광야에서 승리하는 게 뭐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나의 영적 상태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몰랐잖아요 그냥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냥 위기, 문제, 갈등으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없는 거죠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때 이 복음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반드시 이 복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왜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했을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생활하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잘못된 방법 또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내 각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만 영향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내 영적 상태가 영적 싸움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 주셨잖아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 상태가 영적 싸움의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자리, 인간적인 욕망,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내 속에 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 내 자리? 내 위치? 어? 그리고 내가 성공, 출세 이렇게 되어버려요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이 없다? 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각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각인이 세상 사람들 사랑대로 됐거든요 이번에 세계대학 메시지를 제가 4강이 있었거든요 1강이 4강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미션 붙잡고 살려야 되는데 유공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본적인 공부는 빨리빨리 해라 또 대학도 문제가 아니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론 부분에서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유공사님 주실 게 0%에 더 가려 했거든요 제가 그 0%를 들으면서 1%도 아니고 0% 더 간단 말이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0% 더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성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으면 0% 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간담 사러 갔어요 간담 간담이 서늘하다 말고 왜 건담 있죠? 건담 건담을 사러 갔는데 동성노예 그런데 그 건담 매장이 굉장히 넓어요 크고 그런데 거기 전부 어른들이 와가지고 건담을 사요 취미로 사와가지고 조립도 하고 저는 어제 4개를 샀거든요 건담 시리즈 큰 거 2개 또 작은 거 2개 그런데 이게 그 아저씨 건담을 파는 아저씨 봅니까 이게 자기가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그냥 하다가 그러면 한번 팔아볼까?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월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0%예요 대학은 뭐 존경했냐 그냥 아무 관계없는 경영학과 존경 자기 그 취미가 지급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급이 돼가지고 지금 월 매출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그 일들 속에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성이 없다 0% 못 들어갑니다 0% 더 가는 게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 하나님이 주신 재능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게 달란트죠 그거를 미션으로 잡아야지만 0% 더 가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딱 잡은 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이 가능하다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달인이 있거든요 달인 어느 한 분야의 달인 그 달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천재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야 앞으로는 의사가 돈 잘 벌더라 너는 무조건 의대 가야 돼 의대 가서 의사야 돈을 잘 벌어 돈 버는 네가 먹고 살려면 의사가 돼야 된다 그게 나의 천재성을 짓밟고 그냥 돈 잘 버는 창세기 3, 6, 11장 그런데 학교를 가보면 대학에 가보니까 대학에 있는 친구들도 전부 돈 얘기입니다 대학에 가보면 대학생들이 벌써 무슨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뭐하고 뭐하고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해요 내 천재성이 비트코인이고 주식이면 그게 천재성 맞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천재성은 아닌데 내 친구들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0% 더 갑니까? 0%는 고사하고 그냥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각인이란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 각인이란 말이 여러분들 결혼하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각인을 숨겨요 해봤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각인을 숨겨요 잘 보려고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어땠습니까? 각인이 드러나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 각인이 드러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각인입니다 이거를 보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주신 그 힘이 아니면 못 바꿔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성격으로 바꿀 수 있어? 안 바뀌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각인 아무도 못 바꿔요 자기 각인은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오늘 우리 강단에 의하면 먼저 보금에다 가라 계속 보금 강조했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보금 강조한 이유가 보금이 아니면 허감을 못 이겨요 내 각인 못 이깁니다 그래서 각인이 되어져 있는 대로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형성돼 버린 거죠 왜 40년이냐 40년 동안에 각인을 바꾸면 사는 것이고 각인 바뀌지 못하면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인이 안 바뀌면 죽어요 각인이 바뀌면 세계보금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보금을 강조하냐 이거 안 바뀌면 죽는 거고요 이거 바뀌면 사는 거예요 40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때에 청년 때에 각인 바꾸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보금 외에는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잖아요 제가 우리 자랑인도 하는 우리 청년도 불신자 친구들 많이 만났다 했잖아요 이번 주도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어른들 있죠? 부장님들, 과장님들, 또 CEO들 하는 얘기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게 다 잡혀 있어요 광야죠 각인된 대로 뿔이 내려지고 체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왜 40년이냐 이거 안 바꾸면 광야에서 주는 것이고 바꾸면 가난한 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게 바꾸면 가난한 정복이고 각인이 안 바뀌어지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메시지가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잡아야 될 게 왜 광야로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 목적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왜 보냈냐? 광야를 거쳐서 출애국, 애국을 거쳐서 가난한 땅에 가질까지는 7일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돌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의 준비죠 하나님이 세계보고마 준비 우리 교회가 지금 방송 시스템을 교체합니다 여러분들 금액을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지만 좀 34억이에요 여러분들 34억이면 멋진 교회당 한 3개 정도는 지을 수 있어요 사실 그 어마어마한 34억을 왜 방송 시스템에 교체하는 거죠? 저는 제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4K, 8K, 앞으로 16K 나오고 앞으로 굉장히 고화질이 나오거든요 이 고화질로 화면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 바로 옆에서 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 들을 때에 저 멀리 있는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내 바로 귀에서 들리고요 또 담임 목사님 얼굴이 내 바로 앞에서 보이는 극탄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왜 화질이 좋고 음성이 좋으면요 내가 말씀 각인되기가 훨씬 좋아요 화질이 허리 타고 방송이 자꾸 끊겼다가 뭐 이러고 음성료 들렀다가 안 들었다 하면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도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돈 남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방송 시스템 하나를 교체하는 것도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한 우리 교회가 14개 통역이 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14개 언어로 전세계 방송이 나가요 전세계 14개 언어로 방송이 나갑니다 보건방송이 세계보고만의 준비 여러분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0%의 쓰임 받는 거죠 제가 우리 다르빵 교회 유명한 요리사분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말하면 좀 다른데 그분이 음식을 만드는데 0%예요 그분 머릿속에는 음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료 1, 2, 3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 건가 그밖에 없습니다 24 그거 지금 음식 가지고 세 개 보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0%예요 현실로 돌아올게요 내가 직장 회사에 다녀 월급이 180만원 240만원 이래 받아요 내가 월급 180만원 240만원 이래 받아가지고 또 직장에서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중요한 일이다 4차 산업도 아니라 복사하고 커피 심부름하고 이런 내가 무슨 세 개 보험하냐 저 같으면 저도 그런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 유학 가야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이지만 제가 영어 학원도 등록했어요 마치고 왜? 유학 가야 되니까 준비를 했어요 준비 힘들어도 광야잖아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집에 가면 자고 싶지 저녁에 뭐 씻고가지고 다시 영어 학원 가고 싶습니까 제가 일할 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 일인데 제가 20년 전에 일할 때는 야근하면 야근 수당도 없었어요 그때는 노동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심사생정이 없었어요 지금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 없었어요 노동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위에서 식균 대로 해야 돼요 야근 수당 달라 나가라 갑니다 무슨 야근 수당 같은 수당 술 한 잔 하고 끝내 이럴 건데 내가 20년 전에 이럴 때는 그랬다니까요 노동 환경이 근데 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복음을 받고 제가 20살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 준비예요 준비 세계보험화 준비 광야입니다 그 힘든 일 하고 와가지고 씻고 또 학원 간다 그것도 버스 타고 그때는 지하철 없었거든요 버스 타고 시내 간다 힘든 거죠 준비 세계보험화 준비 지금 여러분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0%에 더 갈라 가면 복음 붙잡고 하늘에서 주신 힘 하느님이 주신 그 천재성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그 미션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다 끝내라 우리 청년 제자들이 끝내시길 주림에 놓치고 추원합니다 딱 목적이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갈 것을 왜 40년 가게 하셨냐 세계보험화의 준비 이게 청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오늘 성경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새 절기 오늘 너무 중요한 새 절기 나오잖아요 6월절 추리국기 12장 6월절에 대한 부분 나오죠 6월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보금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금밖에 없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보금 오늘도 보금 내일도 보금 일주일 내내 보금 예수 그리스도 은약 피 보금이에요 그래야 허가 미겨요 그래야 추리국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었죠 2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그게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 주시겠다 성령 충만 위로부터 오시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내일도 세종시 가잖아요 갔다 오면 피곤해야 되잖아요 피곤한 게 없어요 갔다 오면 뭔가 피곤해야 되고 했는데 갔다 오면 더 힘나고요 오면서 졸음 운전은 하지만 오면서 피곤하진 않아요 졸음도 하나님 주시니까 그냥 잘 와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편안해요 너무 편안하고 좋고 내일도 가는데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1부 때 우리 또 제가 영경에서 하락방 하는 분 오셨어요 또 예배드리고 오늘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교회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등록할 수 있죠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등록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등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영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라니까 목사님하고 인사했거든요 힘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다락방 하는 분이 교회 예배 오고 교회 등록하고 아니 힘 안 나요 뭐가 피곤합니까 현장 70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없으면요 전부 다 광야입니다 내가 이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집 사냐 얘기했죠 정부에서 집 준비돼 지금 너무 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그냥 줘요 무상으로 제가 이번 주에 대학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번 주에 서울에 미음 대학의 파산 위기예요 근데 그 미음 대학 미음이 아니고 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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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학인데 이대학이 이대학이 괜찮은 대학이에요 근데 이대학이 파산 위기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대학도 파산 위기 옵니다 이대학도 반드시 파산 위기 오고요 이대학도 반드시 옵니다 이거 왔고 지금 그러니까 재학생도 울고 학교 살아달라고 하고 뭔데 이게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서울에 괜찮은 대학이에요 왜 이래 됐냐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직장도 이래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직장도 이래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0%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0% 이번에 청년 순위 때 우리 전도자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시겠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안 잡으면 앞으로 이거 안 잡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겁은 먹지 마요 겁은 먹지 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이 속에 이런 응답 줄 거니까 저는 잡았어요 저는 어떤 응답 잡았습니다 70 현장 잡았거든요 목사의 내가 목사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목사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70 현장 잡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65 현장 더 잡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도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강단에도 말씀 주시잖아요 모든 교육자 중직자는 70 현장을 장악해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다른 거 할지도 모르고 다른 거 할 거 저는 다른 거 할 거 잘 몰라요 그냥 현장으로 보금전하는 거 단합방 하는 거 보금 편지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거 안 받으면요 지금 이래 됩니다 이 대학이 파산하는 게 이 대학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대학도 옵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보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대학 빨리빨리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0% 내가 하는 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전문성 천재성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 전 있어요 제가 어제 건담을 왜 샀냐면 인찬이가 건담 만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만들었거든 내 DNA가 그대로 심겨진 거예요 내가 그걸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큰 거 하고 네 개나 샀어 만들라고 근데 제가 천재성을 찾아줘야 돼요 이 아이의 천재성을 공부가 아니고 공부 같은 소리야 공부가 아이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천재성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주신 천재성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요리일 수도 있잖아요 거부하고 막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제가 그 밀량에 월 천만원 버는 수족관 조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월 천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저는 자신 없는데 이런 얘기하죠 인터뷰에서 자기는 자신 있었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수경 금붕어 만드는 그 집안에 수경하는 이거는 밀량 안에서 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0% 더 간 거예요 밀량 안에서 이 금붕어 안에 들어가는 이 조경 있죠 너무 기가 막힌 이 조경을 만드는데 자기밖에 없대 그러니까 월 천만원 이상 벌은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별 힘도 안 드는데 밀량 시회 안에서는 자기가 그게 자기밖에 못한대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0% 더 가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물론 이제 지금 나이 50대 가지고 그런데 이 얘기하면 죄송하긴 한데 사실 이건 초등학교 애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50이라도 해야 돼요 저는 꿈이 있어요 50 둘인데 50 안 한가? 50 안 한지 둘이지 그런데 저는 50이 넘었는데도 꿈이 있어요 제 꿈이 있다니까요 내 천재성이에요 찾아냈어요 내 천재성 그래서 오순절이 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금 이 얘기 좀 잘 알아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지금 0%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첨재성이 있다니까요 각자 다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 얘기 전혀 듣지 마요 불신자들 듣는 것 아파트 샀냐 안 샀냐 주식 올랐냐 안 샀냐 그거잖아요 다잖아 그게 그게 불신자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다 속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힘 받아라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오순절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본문으로 뭐 줬습니까 수장절 줬잖아요 수장절 아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릴 만큼 응답 주셨다 않 겁니까 하나님의 배경 우리는 하늘 배경이잖아요 아니 이게 광야에서 준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천재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월급 180만원 24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재성을 찾아라 분명히 있어요 광야에서 이 세절기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언약괴를 주신 거예요 언약괴 어떤 언약괴냐 이 언약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돌판이 있다 했잖아요 돌판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이 있었다 했잖아요 출애국기 24장 12절에 보면 이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돌판이 뭐냐 말씀대로 가라 저는 윤몽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하늘에 주신 힘 하늘에 주신 달란트 제가 우리 큰아들도 과 바꿨어요 원래는 화학공학인데 세무회계학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학공학은 자기의 천재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천재성 그래서 세종시 세종청사하고 비핵재정부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딱 천재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과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무회계학과로 바꾼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 따라 0%로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저는 단 한 분도 야 꽈바까라 이거 저렇게 얘기한 적 제가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인차는 때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내 기준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닌 알태에서 가야 된다 아빠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다 제가 니나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알았다 자기에게 주신 천재성이라고 나는 니 알태에서 가야지 알류가 아직 가고 있다니까 내가 내가 얼마나 부모가 잘못된 분 그러니까 내 거를 얘기하잖아요 랩런트가 붙잡아야 될 천재성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따라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언약 따라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돈 눈에 보이는 거 출세와 성공 그거잖아요 완전 망하는지도 모르고 돌판 왜 돌판입니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 했잖아요 만나 이 항아리가 있은 거예요 민숙이 11장 7절 8절에 보면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이 언약계 안에 두셨다 했잖아요 말씀에 이게 뭡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유지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만나 항아리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사고 있는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만나가 세 번째 언약계 안에 뭐 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넘치게 하고 오직 보금으로 영적 싸움을 해라 그러면 예배자는요 오늘 우리 청년국에서는 아 진짜 광야에서 청년이 잡아야 하고 보호해야 할 이신사이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나도 이제 나도 0% 속에 기도하면서 천재성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언약계예요 어마어마죠 요고대로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줍니다 우리가 광야 다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저는 청년들 보면 그냥 지금 있는 모습만 봐요 아 이 친구가 지금 아 저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적은 월급을 받고 있구나 그런 거 안 봅니다 너무 작은 회사고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청년인데 이야 세계보금화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네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갖고 있는 청년이네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청년이 누구냐면 공사님 나 저 주시해가지고 지금 한 천만원 올랐어요 이천만원 나 불안해요 그런 청년들들은 불안해요 염려돼요 저보고 돈 자랑하는 분이 있거든요 불안해요 그 돈이란 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데 아니면 지가 먼저 없어질지 차 손아가지고 아니 그 뭘 돈 자랑해가지고 아니 나 거짓말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속으로 겁이 나요 저거 잘 유지해야 될 텐데 근데 어떤 청년보금은 제가 힘이 나냐면 제가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 여러분들 받는 월급 알잖아요 근데 준비되고 있는 청년 희망이 있어요 야 저 청년이 진짜 청년 제자구나 제가 기도 때마다 더 세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게 안 하는 청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태위태한 청년 그냥 광야에서 그냥 창세의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청년들은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이렇게 기도 나와요 근데 어떤 청년은요 아 멋있구나 이야 진짜 멋진 청년 진짜 청년 제자구나 이런 청년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 은약계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러니까 돈 자랑하기만 큰일 납니다 내가 뭐 잘했다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되면 더 큰일 나는 거고 은약계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광야에서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라 했습니다 성막 성막이 뭡니까 하나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교회 싫어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교회 싫어합니다 하나교회에 뭐 이상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듣기도 싫고 하여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광야 통과하면서 이거 중심으로 가라 했잖아요 교회 하나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응답받습니다 하나교회가 2, 3, 7, 5, 7, 5천 종종 응답받아야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요 교회와 내가 하나예요 하나교회라 하나가 아니고 교회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하고 내 직업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중요해요 무식한 사람들 한을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광야 이 성막 중심으로 교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7국기 26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막을 지어라 했잖아요 성막 이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예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 교회 중심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세계보험할 수 있는 그 위에서 주시는 응답 다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교회가 받는 응답은 우리 청년국이 받는 응답이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받는 응답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상하면 여러분들 업도 이상하고 가정도 나도 내 업도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파괴하려고 하죠 왜 사단이 그리시키겠지 사단 방귀가 교회 없애기 원하니까 추리국기 27장 1절에 보면 회막이라는 모이라는 거예요 회막 중심으로 모여 모임의 의미죠 모임 회막이 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모든 회막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여라 오늘 2, 3, 7, 5천 종족 여러분들 업이 관계없다면 틀린 거다 말씀 주셨거든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것과 관계없다면 내 업이 틀린 거예요 민숙이 17장 7절 말씀 그러면 보면요 장막 장막 우리가 먹고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내 업도 이 장막이 전부 성막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업이 내 직업이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풍요로우면 내 업이 풍요로운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돈 많이 벌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려서 내가 교회 헌신하겠다 거짓말입니다 뭐가 진짜냐 내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꾸 돈 많이 벌면 교회에 헌신하겠대 그런 사람은 돈 줘도 헌신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없지만 내가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그런 축복받는 거예요 장막이 성막을 향해서 했다 했습니다 성막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더 해야 돼요 청년들이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 제자가 성막 하나교회 응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메뉴 추천합니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광야 생활할 때 말씀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요 393 세 가족 분이 홍사님 393 가운데 393이 뭡니까 자꾸 멀어요 세 가족이니까 모를 수 있죠 근데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인데요 성부 성자 성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력을 회복해라 그게 삼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력을 회복하는 게 삼위입니다 그럼 구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삼초월 삼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 빛의 축복 이걸 압니까 불신자들이 하늘 안 되는 사람들이 삼초월 압니까 모르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 빛의 축복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들어요 불신자들이 뭔 소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받잖아요 삼초월 그리고 삼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창조됐잖아요 세금이 하나님의 식복을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생기가 뭡니까 생명이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생기 생명을 부르노니까 내가 생명 성령 하나님과 함께했다 생명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삼생명이죠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세 가지 전무후무가 뭡니까?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응답을 받아라 나에게 응답 우리 하나교회의 응답 그리고 내 업 응답 삼 전무후무 이 응답을 받아라 이게 아홉 가지 아닙니까? 삼은 삼시대입니다 교회화 제자화 현장화 그리고 세계화 교회화 현장화 세계화의 축복을 받아라 삼시대의 축복 3,9,3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에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인데 우리 전도자께서 이 영포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청년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가 좀 어려울 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릴 수도 모르는데 뭔 소리고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잡아야 돼요 우리 청년 제자들이 오늘 메시지들 우리 청년 메시지 한 번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하거든요 광야에서 청년이 보아야 할 24시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6월절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 청년 산업인이 보아야 할 24시를 붙잡는 한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4 7 9 9 10